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 앱에서 장면 전환을 추천할만한 좋은 장면 전환을 추천하고 장면 전환을 일괄 모든 장면 전환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고화질 사진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장면 전환을 다운받아서 적용하고 일괄적으로 전체 모두에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에 이 사진이 있죠. 그 사진 두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에 이렇게 일자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것을 터치합니다. 장면 전환을 적용하면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했으면 제가 다운받은 장면 전환이 쭉 나오는데 이렇게 장면 전환을 다운받아야만 쓸 수 있습니다. 장면 전환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이 위에 보시면 이 SS도 있죠. 기가집 같은 거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했어요. 터치하시면 여기에 장면 전환은 이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이 터치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이 3D라고 있죠. 여기에 3D. 제일 위에 장면 전환이 있습니다. 있고 3D라고 있습니다. 3D를 터치하세요. 터치하시면 최근에 좋은 장면 전환이 나온 것은 이 3D 계통입니다. 3D 박스 폴드, 3D 박스 회전, 3D 접기 전환 그 밑에 그 다음에 보시면요. 또 3D 박스 회전 이렇게 있죠. 이것을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다운받기 바랍니다. 그럼 3D 박스 폴드부터 먼저 다운받아 보겠어요. 이것을 툭 투치하면요. 이렇게 3D 박스 폴드가 여기 있고 여기 다운되는 아이콘입니다. 다운 아이콘입니다. 이것을 툭 투치합니다. 투치하면 다운이 됩니다. 다운이 되면서 다운이 완료되면 바로 이렇게 V자로 투치됩니다. 이러면 다운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다운을 받기 위해서는 뒤로 갑니다. 뒤로 가기 화살표 있죠. 이것을 투치합니다. 투치하고서 그 다음에 3D 박스 회전 이거 다운받았어요. 이것도 아주 멋지더라고요. 이것은 보시면 여기에 이미 다운받은 것으로 나오죠. 제가 이미 다운받았습니다. 이것이 이 장면 전환은 여기 자세히 나와있어요. 16디구나 9디 16, 1디 1, 4대 3, 3대 4, 4대 5, 2점을 다 이 비율에 다 맞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있어요. 뒤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3D 적기 전환 이것도 다운받았어요. 이것도 아주 멋지더라고요. 저는 이미 다운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아랫쪽으로 쭉 가시면요. 여기 책 넘김 전환 있죠. 이게 아주 고전적인 건데 잘 멋집니다. 투치해보면요. 저는 이미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플레이 하나 해볼게요. 투치하면 이렇게 이렇게 쭉 말려서 장면 전환이 됩니다. 이 시간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뒤로 갑니다. 이거 책 넘김 전환 이거 받았어요. 아주 멋집니다. 이게 그 다음에는요. 고전적으로 옛날부터 있었던 게 있잖아요. 3D 접는 효과 이것도 꼭 다운받았어요. 저는 이거 오랫동안 사용해왔는데 참 멋지더라고요. 프레인은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밑으로 좀 내려가면요. 여기 보시면 3D 책 넘김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거 터치해서 받았어요. 저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바꿔서 여기 X 눌러서 나갑니다. 여기서 이 화면에서 사진과 사진 사이 영상과 영상 사이 동영상과 동영상 사이 사진과 동영상 사이에 있는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터치하면 자기가 다운받은 장면 전환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는 여기 뭘 적용하느냐면요. 3D가 여기 있잖아요. 3D 접기 전환 3D 박스 해전 이런 것인데 3D 박스 해전을 다운받은 이것을 한번 적용시켜 보겠어요. 이거 툭툭 터치하면 이 속에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모두 6개가 있어요. 하나하나 적용시켜 볼게요. 0-1을 터치하면요.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0-2를 터치하면 0-2 터치하면 이렇게 입체주의로 바뀝니다. 0-3 터치하면 이렇게 바뀌고요. 0-4 0-5 0-6 되게 비슷비슷하자.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D 박스 해전 이 한번 터치해 보겠어요. 이 최근에 저는 많이 사용했는데 1번 터치했어요. 열어면서 바뀌어 보세요. 화면에 2번 터치했어요. 3번 4번 5 4번 이렇게 바뀝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받은 책장 넘김 3D 책장 넘김 이거 한번 적용시켜 보겠어요. 여기 1번 1번을 적용시켜 보겠어요. 1번 툭 적용시키면 화면을 보겠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현재 화면이 움직이는 게 있죠. 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2.5에 갖다 놓았어요. 그럼 이렇게 조금 천천히 합니다. 그럼 이것을 이렇게 설정을 선택을 해서 했다면 모든 장면 전환의 얘기라던가 지금 여기 선택되어 있죠. 그 다음 모든 장면 전환에 이걸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괄적으로 적용합니다. 장면 전환을 위로 올립니다. 이 부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자꾸 하는 분들이 있어요. 위로 쭉 올리면 끝까지 올리면 여기에 전체 적용하기가 있어요. 장면 전환의 끝부분에 있어요. 전체 적용하기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이것을 터치하면 이것도 바뀝니다. 이걸 터치해보겠어요. 터치했어요. 터치하니까 이것도 바뀌었죠. 여기 보세요. 이것도 바뀌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뒤로 가게 해서 프레이해보겠어요. 프레이하면 이렇게 장면 전환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그것도 똑같이 바뀝니다. 여기에 책장 넘기면 옛날부터 이거 좀 유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장면 전환을 일괄 제공하는 방법 사용하면 장면 전환을 하나하나 다 집어넣으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장면 전환을 하나하나 주면서 다양하게 막 넣으면 정신이 없어요. 되게 아마추어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한 가지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정해서 일괄 전체 일괄 정료를 해서 이렇게 하면 다섯 화면이 정리가 잘 되고 안정된 분위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추천한 장면 전환을 사용해서 전체 일괄 적용을 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